라플라스의 변환 그 이계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분방정식의 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y의 2'에다가 플러스 a의 y의 프라임에다가 플러스 b의 y의 값은 rt라고 하는 어떠한 식의 가위는 그 미분방정식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씌울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라플라스라는 걸 씌워서 우리가 값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플라스의 y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저번까지 공부했던 공식에 따라 구할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라플라스의 y의 2'이 이렇게 쓰고 선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에 관해서 라플라스의 y의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관해서 라플라스의 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rt라고 하는 식의 완성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라플라스의 y'과 라플라스의 y2'의 값이 뭐가 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지를 밝혀주셔야지만 우리가 라플라스의 변환을 가지고 우리가 걔네들 대수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이용해서 걔네들 관련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변환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환을 시킬 건지를 맨 처음에 먼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정리 1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의 변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라플라스의 변환이 있는 건데 밑에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라플라스의 변환을 갖기 위해서는 그 라플라스의 변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정리를 증가 제한 조건, 증가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그 존재 정리를 만족한다고 하는 내용을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 있는 식은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우리의 두 가지 식이 우리가 원하는 그 라플라스의 도함수에 관한 변환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라플라스의 F'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S의 라플라스 F에다가 빼기 F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라플라스의 F2'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제 S제곱의 라플라스 F에다가 빼기 SF0 빼기 F'0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라플라스의 도함수의 변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인연인데 증명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증명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냐 첫 번째 이제 1번은 뭐부터 증명을 해보고 싶냐 첫 번째는 저 이거부터 증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1번에 라플라스의 F의 프라임 라플라스 F의 프라임이라는 식이 있는데 라플라스 F의 프라임이라는 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냐 이제 라플라스의 F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S의 라플라스의 F에다가 빼기 F의 0이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식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라플라스의 정의 안에다가 우리 뭐를 집어넣은 거냐면 F'X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걔네들 식을 완성해보도록 할 겁니다 맨 처음에 먼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라플라스의 F의 프라임을 놔두시고 걔네들은 인테그랄의 0부터 무한대까지를 가는 이상적분이죠 이상적분이 되고 걔네들은 익스프넨셜의 마이너스 ST죠 ST가 붙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식은 뭐가 붙냐면 라플라스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F'에 T라고 하는 함수엔 DT가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에 있는 이거에 대한 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우선은 리미트에 관련된 식 먼저 고치신 다음에 우리가 걔네들을 부분적분 법을 이용하게 될 건데 얘네들은 리미트에 A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인테그랄의 0부터 A까지 붙이시고 익스프넨셜의 마이너스 ST에다가 F'에 T에다가 DT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분의 적분의 계산 과정형 공식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분적분이 된다는 것을 약간 예측을 하신 다음에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적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 부분적분은 우선은 F' T의 값이 미분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U의 값을 익스프넨셜의 마이너스 ST로 잡고 V'라고 하는 미분이 된 것을 F'의 T로 이렇게 잡고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U'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S의 엑스프넨셜의 마이너스 ST가 될 것이고 V는 바로 Ft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의 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나열해서 이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은 보시면 리미트에 A가 무한대로 간다는 상태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식에 대한 이제 그 부분적분법 크게 한번 이렇게 써보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거는 이 두 개를 곱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익스프넨셜의 마이너스 ST에 관해서 F의 T를 이렇게 놔두시고 걔를 어디서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적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이너스 붙이신 다음에 인테그랄 붙이신 다음에 두 개 곱하시는 건데 얘네들 봤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네들 두 개 지워주시고 얘네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T에 관한 적분식이기 때문에 이 X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X는 이제 S는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S가 놔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테그랄의 0부터 A까지의 익스프넨셜의 마이너스 ST에다가 Ft의 dt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